그리고 바람호와 나무, 나팔, 나각을 부르신 우리 뉴런스님들 박수도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축총림통도사 연불원 교수사 케일스님 영축총림통도사 연불원 강원대중스님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연불원 교수사 도경스님 또 박수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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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잔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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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차 알포증사 알포증사 대중통창화 신병창구 어 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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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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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